아유 참 진짜 웬만하면 더워서 정안을 벗고 싶은데 진짜 눈이 부서서 벗을 수가 없다네 여보 세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주는 걸 내릴 수가 없어 어 여보세요 맛있겠다 어떻게 또 이걸 또 알았네 그럼 이거 세천 먹을 때는 막걸리가 걸리와 고기 진영이 너 이거 막걸리 먹을 줄 알아? 조금? 조금? 조금 한 잔 원샷 딱 할까? 원샷? 어 투 애니 원샷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세천 먹을 때는 그럼 동구밭 과수 원샷 과수 원샷? 대박 받으시오 얼마나 줄까? 이만큼? 저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들게 일하셨는데 엄청 감사합니다 네 이건 이거? 그냥 이것만? 응 아우 진짜 맛있겠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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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되게 많이 드시네요 하하하하하하 음 음 아 근데 이거 대박 진짜 맛있다 응 야 이거 뼈 응? 뼈 아 뼈가 있다고? 아우 어떡하라고 아기 자병이야? 왜? 아우 아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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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게 잘 받아줬잖아 그쵸? 아니 그냥 배통되지 몰두 빨아달라고 그래 왜 받아주세요 하하하하 남편이니까요 재미들리셨네요 여기 상추 따서 먹을까? 여기 있는 상추를? 응 아 잠깐만 이거 근데 그게 우리께 아닌데? 이거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럼 이거 하나만 따가지고 가서 먹자 그래 근데 생긴 게 아직 안 큰 건 아니지 어 얘네 다 컸어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무슨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다 잘하나? 하하하하 제대로 못한 적이 없네 원래 맞아 다 큰 거 맞지? 그럼 저 갔다 올게요 휘셔가지고 올게요 갔다 와요 금방 올게요 금방 올게요 뭐예요? 토마토예요 아 이거 토마토 초록색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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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못 먹는 거야 진영이 만나서 또 상추를 다 씻어보는 동구밭 화, 수, 원 원인샷 어? 숨어있어야지 여기 어디 숨을 데가 있어 여기 원인샷 화, 수, 원인샷 어? 술 먹다 말고 얘 어디 갔지? 수, 원인샷 어디 갔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즈가즈 한다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노래하고 춤? 내가 소원권 썼잖아 춤? 응 알았어 춤추지 뭐 춰줄 거야? 어우 그 춤을 어떻게 추지? 아 큰일 났다 그럼 여보가 좀 좀 도와주면 안 돼? 춤 하나만 못 보여줘 하하 왜 남편 그런 게 있어 왜 남편 그런 게 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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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응? 아직 우리 점기에 괜찮은 생각 하하하하 영어를 잘 추잖아 하하하하 너를 사랑하는 바 하하하하 아니면 와 이런 거 빠바밤 빠밤밤 빠밤 근데 이상한데? 약간 나 춤추어보라고 그러는 거 지금 자기 지금 실력 발휘하고 있는 건데? 아니 무슨 실력 발휘야 난 이제 앉아서 볼 거지 정 안 되겠으면 사랑의 배터리로도 하던지 그래?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춤추어야지 춤추어야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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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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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모습 남자가 되게 싫어하니까 하신냐 하신냐 나는 정말 못 살아 하하하하 당신은 나의 배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해 하하하하 미안해 나 더 잘하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좋아 남자가 제 앞에서 사랑의 배터리 부른 건 처음만... 하하하하 아 근데 어우 너무 잘해요 남편 봐봐 응 아 아 아 크게 해 원래 아이들 밥 먹일 때 뭔지 알지 후 슝 앙 막 이렇게 먹이잖아 근데 뭔지 알지? 이렇게 갈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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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정말 심어다니는 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여기 근데 거금리에 저 금리빨 했네? 응? 하하 진짜... 금이지? 어머 하하하하 어떻게 저러를 캡처하실 수가 있어요? 왜? 하하 하지마 또 왜 안 하라고 해 하하하하 아 진짜... 아 진짜 마라 나한테 안 하네 미안해 미안해 귀여워 아 딱 했는데 여기 딱 하하하하 금리가 귀여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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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가지고 진짜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귀여웠거든요 뭔가 귀여워 하하하하 아니면 이 금리?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엄청 귀여웠어요 하하하하 참 특이한 분이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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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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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더 빨리 성공하나 하하하하 근데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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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권? 아, 소음권이라고 지금. 소음권. 여보부터 해봐. 아,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. 아, 어려워, 어려워. 아, 그게 아니라. 수박 씨 좀 더, 한 번 더. 나 한다. 본다? 왜, 왜. 나한테 왜 찍는 거지? 여보, 이런 거 아니다. 왜, 왜, 왜. 아니, 근데 나 어차피 못했네. 재밌게 논다. 요즘은 내가 이겼다. 하는 거 보니까. 근데 남편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야. 응. 어? 안 해요, 근데 이거? 안 해요, 근데 이거? 안 해요, 근데 이거? 그치? 확실히 이겼지, 내가? 그래, 이거 오빠가 이겼다고 치자. 짠. 아. 아.